31번 가사찰단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개항 이후 타찰단, 시찰단 이런 것 3개가 있죠. 첫 번째가 일본 등에 보내는 조사시찰단이 있고요. 1881년 박정양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신진, 그러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일본에. 그런데 당시 일본에 보낸다는 그런 것도 있고, 개화정책, 영남만위수도 있고, 그래서 암행어사 형식으로 해서 비밀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조사시찰단에 대한 내용이고요. 미국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1881년 동년에 청에는 영선사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영선사로 김윤식, 온건개화론자인 중심으로 해서 청에 가서 군사, 무기, 공장 이런 것들을 견습했었죠. 그 다음에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 이듬해 담내로써 감는다. 보빙이라고 저걸 보고 초빙에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보빙사를 미국에, 민영익을 정권대사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수신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졌다. 수신사는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에 보낸 공식적인, 예전에 통신사라고 했는데, 그때는 국백대접으로 일본이 우리한테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강화도조약 이후 1876년, 1880년, 그 다음에 이모굴란 때 또 사죄의 성격으로 세 차례 수신사를 보냈습니다. 이때는 일본에게 배우는 입장이 되죠. 각각 김기수, 김홍집. 김홍집이 이때 조선책략을 가져왔죠. 그 다음에 박영현은 태극기하고 관련이 있고요. 등등등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책략을 들여와 국내에 소개했다. 이건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했던 것이고, 기계국에 가서 무기재서를 배우고 돌아왔다. 이건 청에 보낸 영선사고, 이건 조사시찰단.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2번. 밑줄군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과 99년의 차별으로 일어난 것은, 1882년 6월에 있었던 이모굴란이죠. 이 굴란의 책임을 진압하기 위해서, 사죄를 진영시켜서 흥선대원군에게 막혔습니다. 군인들이 일본 공사관도 습격하고, 군굴도 습격을 했죠. 하측민도 가담을 했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진압을 못하자, 민비가 청에 원군을 요청을 해서, 청에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두 가지 조약이 있는데, 일본이 우리 공사관 피해봤다. 그래서 재물포 조약이라는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물포 조약에 의하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은 배상금을 물어내야죠. 공사관 망가진 거, 그 다음에 별기군 교관 살해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 이것도 쳐들어올 수 있다. 남병들 이런 거, 경비, 공사관을 경비해야 된다는 병력으로, 군대를 주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4번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이 진압을 하면서, 청이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해서, 엄청난 특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란 무엇이냐, 일본도 갖지 못했던 내지 교육권과, 그 다음에, 한양 도성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한성 개장권과 양화진 진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알아두시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김옥균, 박영휘 등이, 입한군주제 등을 수립을 목표로 전개한 운동은,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죠. 예, 1884년 12월에 있었죠.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는 배경입니다. 통리기무아문은 개항, 강화도주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화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그 아래의 시비사와 아까 말했던 조사시찰다를 보낸다든지, 등등등의 정책을, 개화정책을 펼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국각제의 척하비가 걸릴되는 결과를 배척하였다. 서양과 화해를 할 수 없다. 이 척하비, 신미양요 직후죠. 흥선대원군 집권식인, 양이친범 비전주카, 주하매국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이제 화약을 체결했으니, 전주세계에서 해산하시오. 이거 동학농민운동의 3단계인 바로 전주화약이 되겠죠. 자, 알게 해서 대신 농민군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오. 자, 남적과 북적이 연합했으니, 외적을 원하는 데 힘을 합시다. 자, 이거는 동학농민의 2차 봉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전개관전, 4단계, 1단계 고부봉기, 2단계 전라도 지역 남접을 중심으로 한 1차 봉기,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전주화약, 이때 직강소, 농민자치행정기인 직강소통치가 있었고요. 경복궁을 무력장릉하면서 한반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압력을 강하자, 항해구극투쟁인 2차 봉기, 이때는 남적뿐만 아니라 손병이의 끄는 호서지역, 충청도지역 농민군까지 합세하는 2차 봉기가 있고요. 1차 봉기 때는 승리가 두 가지 있죠. 황토현 전투에서 전라도 가면군을, 황룡천 전투에서 경군, 중앙군을 무찔렀고요. 그러나 2차 봉기 때는 일본군하고도 싸우게 되죠. 관군 플러스 우금치 패배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복궁 점령이 되어야 항일구극 2차 봉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농민군이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1차 봉기가 무장기포를 시작해서 무장에서 백산으로 이동을 해서 백산봉기와 4대 강령이 발표가 됩니다. 1차 봉기 때 승리고요. 무금치에서 농민군과 일본군이 격제를 벌였다. 이거는 이 뒤에 바로 직후인 2차 봉기 때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 있었던 갑오년 이전에 1892년에서 1893년 이 사이에 교조신원운동이 있었죠. 공산서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주, 삼례, 서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은지폐대 이 보은지폐대는 단순한 종교적 성격이 아니라 척, 외양 등을 부르짖는 사회적 운동으로, 정치적 운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893년에 있었죠. 그 이듬해 고부 봉기 등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답은 아, 그래서 이제 이건 1893년이고 조병갑의 탕합의 저항에 고부에서 봉기 때 그건 1단계인 고부 봉기가 되겠죠. 다음 34번 가에서 다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다이란 것은 근대개혁이죠. 공로비 사회는 결국 이체협파고 자, 이거는 바로 1차 가보개혁의 핵심 내용이죠. 1차 가보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대변형인데 특히 사회 쪽에 많이 두각이 되죠. 그 두 가지라는 것은 신분제 폐지, 봉건적 악습 폐지, 조언금지라든지 재가 이런 거 금지했다는 거 이런 거 다 없애볼까요. 그 다음에 과거제 폐지했죠. 이게 1894년 양력 7월에서 12월까지 존재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청나라의 의존 생활을 버리고 자제동류기첩을 확실하게 세운다.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켜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 자,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이게 지금 3점짜리예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3점짜리라면 뭔가 좀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켜 이러면 이거는 이거는 원래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왕실 사무는 국내부에서 담당을 하고 국정 사무는 의정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조동립매기책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건 바로 홍범 14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력으로 1895년 1월에 이건 2차 갑오개혁 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2차 갑오개혁이 추진되는 기간 그래서 홍범 14조를 발표할 때 독립서고문이라는 걸 종무회에 나와가지고 고정이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한 강요에 의하지만 청나라 관계를 끊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러한 것이 좀 강하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대군주 구역에서 내리신 조치에 머리카락을 자르니 이게 단발령이죠. 단발령은 을미개혁이 되겠죠. 을미개혁은 쉽게 제일 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10월부터 1896년 2월 그래서 최소한 다가 맨 뒤에 있어야 되는 걸 알게 되겠고요. 그리고 홍범 14조가 2차 갑오개혁이 되니까 순서는 그냥 간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합니다. 다음 35번 밑줄근 관계가 발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관계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발급하는 토지 문건을 말하는 것이 지계라고도 하죠. 이건 뭐 대한제국 광무개혁대 양전사업 토지를 조사하고 지계발급을 했죠. 근대적인 토지 발급 그러면 이 관계가 발급되던 시기는 언제이냐 양전사업은 양지아문을 1898년 이때 세우고 지계아문을 세우는 게 1901년이에요. 그래서 너희전쟁 직전까지 존재를 했습니다. 1901년에서 1904년 이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롭긴 하네요. 영남만인소 일단 잘 모르다 광무면 최소한 대한제국 시기 대한제국이라면 1897년 10월에서 1910년 아 그러니까 광 융이니까 1907년 이렇게까지만 딱 10년 가면 찾으면 돼요. 자 영남만인소 이건 뭐 아직 대한제국 출범 훨씬 전이죠. 1881년 있었죠. 조선책략을 김홍집이 조선책략에 유포한 조선책략의 그러한 내용을 비판하는 그러한 위정척사운동의 그러한 상소죠. 원수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광무 개혁대 원수부를 설치를 했죠. 1899년 대안국 국제도 나와있지만 전제군주점을 표방을 하면서 황정아치적 군권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부가 정상적으로는 러일전쟁 직전까지는 아마 가동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남현금 묘를 도굴한 도굴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죠. 1868년이죠. 제너럴 시험으로 불타한 태양 논의 이거는 병인년이 있었죠. 병인년이 바로 직전인 통신사를 수행해 일본으로 가는 역관 통신사가 파견된 기간은 1607년에서 1811년 까지입니다. 다 해당이 안되죠. 잘 모르면 대안제국 원수부 설치했었지.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자료로 활용한 탐구활동을 한 장 적절한 것은 중추원 관제에 대한 것이죠. 뭐라마나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의회로 개편 이게 나오겠죠. 대황제 폐하 이렇게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입법하면서 인민협회 의회로 만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독립협회 정치집회를 열었죠. 그게 만민공동회 이게 발전을 해서 당시 진보적인 박정양 내각과 교섭을 하면서 관민공동회로 발전하고 이때 헌의 6조를 상주 하는데 그중에 중추원을 근대식 의회기관으로 개편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게 1898년 10월에 품위를 하고 그 다음달에 고종이 맞이 못해서 수용을 한다 해놓고 그 다음달에 돌연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105인 사건의 영향 105인 사건의 영향은 1911년인데 비밀교사 애꽃개봉단체 신민회가 해산이 되죠. 데라우찌 총독 암살미수 사건을 안악 사건으로 연결을 시켜서 서북지역 기독교인들을 엮은 다음에 여기 신민회원들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걸로 기소를 했던 것이죠. 사창제 실시의 배경을 파악한다. 흥선대원군이 환곡의 그러한 문제 패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했는데 정부에서 곡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향촌 결사체를 통해서 면민의 공동출자에서 시행이 나가는 것이죠. 13도 창의군이라는 것은 정미의병과 관련되어 있구요. 1907년에서 1908년 초까지 있었는데 그때 서울진공작전을 시진했었죠. 이인영이 총대장이고 군사장 허위인데 이인영이 부친상을 낙행하면서 군사장 허위에게 맡기는 무치김한 모습이 나왔었죠. 헤이드의 특사를 파견한 목적은 을사조약의 부당함 강제로 고종이 서명도 없는 그러한 능약이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파견했다가 결국 일제에서 고종은 강제로 퇴위를 당했죠. 다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구요. 37번 가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오는 것은 해외민족운동 관련된 것인데 재물포에서 수차례 이민농장을 수습한 게알리코와 이민족입니다. 사탕수수농장 1902년 최초의 이민인 바로 하와이 미주 하와이 이민이죠. 미주 지역의 그러한 민족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주에서 중요한 곳이 하와이하고 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주 지역의 여러 교민단체들을 합류시켜서 통합을 해서 대한인 국민이라는 것이 1910년 창설되었구요.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1914년 대조선 국민군단 이라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도 1항에 탄 마차에 폭탄을 추적하였다. 이거는 이봉창의 동경 일본 동경에서 있었던 의거죠. 한인 단체인 권업회를 조직했다. 연애주 노령 연애주에 있는 민족운동 단체죠. 연애주 단체 다시 한번 정리하면 13도 의군으로 시작해서 성명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권업회가 나옵니다. 권업회가 군정부 형식으로 발전을 해서 대한 광복군 정보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3인운동 직후에는 임시정부 형태로 대한 국민 의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1924년 대한국민은 1929년 민족교육을 위해서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이상설이 이거는 북간도가 되겠습니다. 북간도 쪽에 학교로 이상설의 서전서숙 그 다음에 김약연의 명동학교 두 가지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서간도 쪽에는 학교가 신민회의원들이 집단 이주를 했는데 여기에 이회영 형제 등이 중심이 돼서 신흥강수도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하고 그 다음에 단체는 북간도 쪽은 간민회 서간도 쪽은 경학사 이거 부민단 두 개를 세 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중명전이죠. 덕수궁이 있죠. 덕수궁에 근대식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역사적인 현장이 여기 나온 중명전하고 또 하나가 석조전이 있어요. 중명전에서는 을사조약의 그러한 비참한 현장이 되고 강요당한 석조전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을사조약이니까 을사조약의 핵심 내용은 바로 외교권이 박탈이 되고 통간부가 설치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간파천의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1896년 2월에 파천을 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을미사변의 그러한 공포스러움 고정위계 또 한에는 러시아의 접근이 되는 것이 러시아 수병을 이용해서 당시 일본과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쪽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청일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 청일전쟁이 왜 발발이 일어났느냐 바로 한반도 조선에서의 정치적 영향력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득권 처음에는 일본이 강화도 조형으로 독점을 했는데 청이 조총 수용 무역 장정 체결 이후 거의 일본을 다 따라잡았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대한지국의 군대 예산을 규정했다. 이거는 한일 신협약이 되겠죠. 1907년에 있었는데 차관 정치라고 불리우는데 고위관노들 차관을 일본으로 임명하고 그 부속 각수로서 대한지국 군대 필요없다. 그래서 군대 예산을 규정하였습니다. 천주교 포교로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이거는 바로 프랑스와 매진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습니다. 1886년에 천주교 포교문제로 다른 나라들 상당히 늦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체결이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9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것은 이 정부는 충칭으로 근거지로 옮기면 황국군을 청산하였습니다. 이후 정부가 전개활동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원래는 상해에서 상해 임시정부라고 그러죠. 중경으로 옮긴 시점이 1940년 9월입니다. 도착하자마자 한국강국군을 창설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일제 폐망 이후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정부 대한민국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건국강령을 1941년 11월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정치경제의 균등 세 가지 정치경제 교육의 균등을 내비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발표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훨씬 전일한 거 쉽게 알습니다. 청산리대첩 1920년 10월 해조신문을 발간하여 국권회복에 힘썼다. 해조신문이 나온 시기는 1908년이에요. 한일병합 이전이 되는 것이죠. 최초의 해외에서 발간된 신문이고요. 어디서 발간했느냐? 연해주에서 발간이 됐죠. 노령연해주 신한촌 오산학교와 대산학교에서 민주교육이 있다. 이거는 신민회 비밀민결사 애국계의 문제 신민회 회원들인 안창호 선생이 평양의 대성학교를 이승훈 선생이 평북정주의 오산학교를 세웠는데요. 1907년 각각 1908년이에요. 모르더라도 신민회랑 관련된 시기니까 한일병합 이전이죠. 임시사료 편찬회를 둬 한일관계 사료 편찬했다. 이거는 임정 초기 임정 초기라면 1919년 임정이 시작을 해서 대략 위기가 오는 1923년 국민대표회가 있죠. 이 사회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사실로 오는 것은 즉결은 정식집판하지 않으며 피그리스 증빙을 취지하는 것 버린다. 즉결차분 그 다음에 태형 조선태양용 이죠. 매질하는 것 이거는 조선에게만 적용되는 1910년대 무단통치기간의 대표적인 악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1910년대 무단통치를 물어보는 것이고 이때 일제의 통치방식은 헌병 경찰 통치가 되죠. 일반 경찰에서도 무서운 헌병을 이용해서 우리 민족을 완전히 재판도 거치지 않고 바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법령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헌병경찰제가 실시가 되었다. 1920년대 문화통치 때는 문의만 그냥 문간이로 바꾼 문화통치로 바뀌었지만 오히려 장비와 수는 더 늘어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한일병합 이전이에요. 방문국에서 한승선고를 발행했다. 이거 1883년이죠. 방문국 전환국 기기창 다 1883년 한국중앙 총상회가 상권수호운동을 주사했다. 1898년이죠. 독립협회가 있던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대적 개혁 추진에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을 추진했죠. 1894년이겠죠. 국제보상운동 일제의 나름이 1907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